. . 사람들 근데 다 있죠? 있으면 좋나. 여러분. 여러분. 상보에 있던 거네. 우리 한번도 안 쓴 것들 모아 놓은 건데. 여기서 직원들 좀 나눠주고 행사해가지고. 어? 방송 추첨하는 날이야 오늘 그냥 써야 돼 아 그거 벌써 가져가면 안 되지 일단 이제 이거 이제 쓸 수 있는 거 같은데? 게임 안 하잖아 어차피 갖다가 나 갈고 진짜로 따뜻하게 한 치고 아 이거 아니고 아 이제 알고 여고생아야 아 이 날 아 안 쓰릴 때 엄청 쓰릴 줄 아세요 왜 어빙게여 자 자 전부 다 여기 여기 일로 하고 와주세요 네 우리가 그동안 모아놨던 소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오늘 나눔을 할 건데 위로 나눔은 아니고요 경매로 할 거고요 아 경매로? 100원부터 경매로 할 거고요 여기에 수익금은 멤버십 멤버십으로 갑니다 이것도 근데 강제이가 썼던 멜로디 형 네 강제이 멜로디 형 아 잘 찍으세요 반짝이 싸서 주시면 자 100원부터 갑니다 100원부터 갑니다 100원부터 갑니다 1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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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습니다 어? 아 참 결혼하시지 않으신가요? 결혼하시지 않으신가요? 결혼하시지 않으신가요? 아 오케이 어떻게 해? 이게 놀랐어요 딸의 의견은 안 모르고 있어요 딸의 양쪽 할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쓴 거는 한 두 번밖에 안 돼요 마실게는 오케이 100원입니다 100원 답찰이요 자 다음 거 갈게요 바로바로 갑시다 다는데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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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100원 진짜 짱인데 이것도 새 건가? 이거는 몇 번 썼던 거 같은데? 아 잠깐만 이거 재현님이 쓴 적 있어요? 아 그랬던 거 같은데 아 그러면 내려간다 자 100원부터 갈게요 100원 재현님 쓴 적 있다니까 아무도 안 하세요 이거 패스할게요 네 이거 갈게요 더 툭툭툭 이게 뭐야? 어 뭐야 100원에 100원 저 100원이에요 200원 200원 천 원 천 원 있어요? 아 저 2천 원이에요 2천 원 3, 2, 3천 원 아 아니 아니 이거 왜 안 하죠? 이거 안 하셨잖아 이거 아 저 5천 원 5천 원 5천 원 7천 원 자 기다려야 할까요? 아 저 마음만 많아 마음만 많아 싹 토토루가 비싸요 원래 1 맞춰요 아니 2천 원 사니까 1만 원이었잖아 원피스 피규어 이거는 실제로 비싼 거예요 천 원부터 할게 천 원 오케이 둘이 왜 싸우는 거야 자 얼마 얼마 1,100원 2천 원 2,500원 3천 원 3천 원 3천 원 둘 다 뺏어봐야겠다 어? 와 이거 총이다 총 이거 쓰지 않을까 우리가? 쓸 거 같아 아 회사에 쓸만한 거 같아 왜 쓰는 거야 이제 좀 부르는데 써야 돼 이거 회사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좋다 이거 좋다 100원 아 100원 오케이 낙찰할게요 우와 이거 진짜 아이패드 파우치 어 저요 저요 아니 이거 사이즈가 맞아요 아이패드 접히시는 분 있나요 이렇게 안으로? 펜치 스타킹 자 1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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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림 살림 이게 스마트 약통인데 약을 알람을 알려주마 진짜 아 이거 뭐 있는데 이거? 그때 아이디어 상품이었거든요 이게 무언가 스마트한 약통 일단 구매하시고 기회에 한 차라보세요 100원에 1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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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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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00원 어떻게 해? 아 저 안 사네 3천원이요? 몇 차례요? 진짜 얇게 쏙 빠진다 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고양이 털 한 번에 그러니까 미세먼지 물 고양이 털까지 한 번에 이것도 쓸리는 건데 이게 기능성일 거예요 아마 100원 자 100원 물로 그냥 씻을 수 있대요 아 아니야 아니야 고양이 이름만 들어가면 쓴다 고양이 운이 아니에요 100원이면 괜찮잖아 저게 너무 열받아 고양이만 들어가면 쓴단 말이야 이거 못 췄는데 제일 잘 쓰겠다 100원 추억의 슬림 멘마십 줄래 멘마십 줄래 이거 애기들 원숭이 그거 빼기 아 이거는 진짜 못 참지 이거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자 이거 공짜 공짜가 없어 공짜가 없어 아 이거 어떡하지? 어? 아 이거 멘마십 주자 그래 이거는 또 팬들한테 나누겠습니다 이거 좀 닦아서 줘야겠는데 이거 완전 새 거예요 아예 한 번 놨어요 어 마지막 하나 빠르게 흡수 규젓도 규젓도 대박인데? 비누 맞춥대 말도 안 돼 자 100원 100원 규젓도입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멤버십으로 뿌릴게요 오 98,000원 멤버십 사람들한테 제가 2,000원 더 못해서 1,000원씩 10명한테 이거 정리급을 줘야겠다 98,000원 꽤 나왔네 제 2,000원 더 못해서 10,000원씩 10명한테 요거 정리급을 줘야겠다 그래 근데 좀 근데 금액이 좀 모자라네 도와 보자가 금액이 좀 적네 뭐라는 거야? 근데 진짜 괴상하게 생겼다 아니 근데 저희가 사실 멤버십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이 엄청 얘기하는 게 멤버십 혜택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진짜 다른 채널이랑 비교해도 저 자신이 있어요 왜냐면 영상 올리는 개수도 일주일에 3개씩 올라가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, 풀 버전 다 올라가고 선공개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벤트 같은 거 하면 무료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숙박권 같은 거 일단 저희가 이렇게 경매를 했듯이 저희 회사에 직원한테만 부른 게 있고 멤버십 전용으로 또 남겨놓은 게 따로 있어요 멤버십 분들만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랜덤으로 그냥 발송해드릴게요 막 5명에서 10명? 이 정도를 저에게 랜덤으로 보내드리고 또 10분을 추첨해서 요구 아이디도 있고 멤버십이다 아이디 적어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정립금을 만원씩 넣어드릴게요 무조건 다 찍을게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109번으로 전화주세요 마음을 듣는 109 1 1 2 2 2 2 3 2 3 4 5 7 7 8 9 9